안녕하세요. NK 댄스 스튜디오의 줌바 강사 니키장입니다. 오늘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.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것은 첫 번째로 메랭가 한번 가볼게요. 여러 가지 쿤비아라던가 쌀쌀하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. 오늘은 저랑 메랭가를 할 건데 이거는 줌바를 하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약간 기본 베이직? 그래서 약간 웜업을 뛰어주는 느낌이고 스텝이 되게 그냥 제자리에 우리 워킹하는 식으로 이런 스텝이 많아요. 첫 번째 동작은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요. 그냥 두 번 바운스로 하나 둘 이렇게 칠 거예요. 자, 오른발이 놔두시고 왼쪽으로 1, 2, 3, 4 두 번 하신 다음에 싱글로 1, 2, 3, 4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. 한번 해볼까요? 1, 2, 3, 4, 5, 6, 7, 8 이런 식으로 살짝 웨잇을 움직여주실 텐데 이때 되신다. 이 바운스가 되시면 살짝 닐을 살짝 들어줘도 될 것 같아요. 이때 이 바운스를 좀 처음에 하신 분이 헷갈리는 게 오른발을 들 때, 니업 할 때 웨잇이 나오니 대야 돼요. 1, 2, 니업을 들 때 3, 4 그다음에 싱글로 5, 6, 7, 8 이걸 계속 연습하시다가 나중에 손이 앞쪽으로 두 번 하고 차원천이 우리 눈사람 그르듯이 1, 2, 이런 식으로 다시 1, 2, 3, 4 다시 add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스텝이 나옵니다. Next. 그 다음에 스텝이 들어갈 텐데요. 오른발이 옆으로 하면서 1, 2, 그다음에 3 스텝으로 right, left, right으로 다시 한번 가요. 다시 해볼까요? 오른발 먼저 들어가요. 1, 2, right, left, right 오른쪽 발이 끝났죠? 그리고 왼발을 앞을 하면서 5, 6, 7, 8 4 스텝이 다시 가요. 한 번 더 갈게요. 1, 2, 3, and 4 left, right, left, right right 스텝 끝났으면 반대로 넘어갈게요. 왼발로 치 똑같이 3 스텝 왼쪽 가고 앞쪽 찍으면서 right, left, right, left 이런 식으로 오른쪽, 왼쪽이 같이 연결될 거예요. 자, 한 번 가볼까요? 6, 7, right 스텝 1, 2, 3, and 4 4, 5, 6, 7, 8 2, 2, 3, and 4 5, 6, 7, 8 이런 식으로 살짝 스텝이 짚을 때요. 힙이 같은 쪽으로 가죠. 이렇게 가죠. 1 이렇게 밀어줘, 밀어줘 힙을 1, 2 이게 약간 저쪽에 라틴 쪽의 친구들이 이렇게 막 힙을 많이 움직여요. 쌀쌀도 그렇고 그렇죠?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힙을 많이 움직여서 그냥 스텝이 아니라 이렇게 스윙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동작이 나올 텐데요. 그 다음에는 앞으로 그냥 오른발부터 그냥 싱글로 탭을 찍어주실 거예요. 이때 오른발이 나갈 때 반대 손이 앞으로 쭉쭉 나가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쉽죠? 세 번째 동작이었어요. 계속 우리 중반은 쉬운 게 예를 들어서 원, 투, 투 여섯 가지 동작이 있으면 그 한 곡에 한 3, 4분 되잖아요. 그걸 계속 반복해요. 그러니까 말이에요. 1, 2, 3 하다가 4, 5 갑자기 2, 3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동작을 반복하니까 저하고 이것만 하셔도 그냥 한 송을 하면 지금 땀이 쫙 나요. 그 정도로 계속 반복이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한 6가지만 저하고만 계속 연습하시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음악 맞춰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음악 나왔죠? 스텝 들어가요. 어깨 내리고 편하게 1, 2, 3, 4 다리 천천히 벌려주시고요. 처음에 더블 스텝 1, 2, 3, 4 찐템 4 네 네 앤 아깐 두 번 더 갈게요. 1, 2, 3, 4 1, 2, 3, 4 자 제자리 마치 들어가요. 제자리 오케이 5, 6 아까 배웠죠? 1, 2, 3 스텝 앞으로 1, 2, 3 스텝 앞 1, 2, 3 빠바밤 계속 갈게요. 1, 2, 3 스텝 오른쪽 1, 2, 3 스텝 치 라스트 한 번 더 갈게요. 자 처음부터 1, 2, 3, 4 핑계 기억나요? 두 번 그다음에 핑계 자 손 들어갈게요. 1, 2 1, 2, 3 2, 3 1, 2, 3 2, 3 두 번째 앤 탭 찌르면서 앞으로 이 값은 그냥 심플하게 멀리 1, 2 1, 2, 1 2, 3 자 이번에는 다리 벌려서 정지 우리 오늘 마렌과 저와 함께 4분 정도 한 송으로 했어요. 오늘 연습 많이 하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